여러분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굴낙지 이렇게 선인장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선인장 열매도 있네 해안길을 조성 해안길을 조성하면서 옆에 선인장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선인장이 어디서 심은게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뭔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나타났대 여기 주민들이 심은게 아니고 나타났다고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좀 신기해요 열매들 쓰니까 정말 정말 따먹고 싶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도 참 좋은데 걸어다니면서 힐링할 수 있는 여기 정자 멋있죠 정자가 참 멋지네 파다도 멋지고 정자도 멋지고 진짜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탁 트여져 있으니까 진짜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 아 다 보여요 탁 트여져 다운 당근 다운 다운 치즈 소금 이제 다운 탁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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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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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덥다 더워 자꾸 쓰러지나 천천히 드셔 숟가락은 먹었다 또 숟가락은 먹기 싫어 많이 씨를 안 빼서 부당이네요 와리농치는 건 안 좋은 거 보다 또 봐 또 봐 한 번 먹었는데 입에 있는 거 다 들어간다고 그래 뭐 숟가락이야 숟가락 안 좋아 안 빼서 드실 거 안 빼서 월 빼니까 제발 천천히 드세요 제발 천천히 드세요 제발 천천히 드세요 고추가 어려워 그냥 드세요 엄마 한 번 잡은 거를 잡다 내렸다 잡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너무 카네 그냥 드세요 카도 그냥 먹으러 한번 먹으러 이렇게 밥에 잘라주세요 내사랑 밥에 자리 밥에 밥을 잘라 주세요 밥을 잘라 주세요 아 진짜 너무 덥다 청소했는데 땀 뻘뻘 나죠 뻘뻘 나서 방 청소 여기 빼고 다른데 여기는 조만간 해고 마루랑 부엌이랑 저쪽 방이랑 너무 덥다 여름에 또 덥다 더워 감사합니다.